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막장 아침 드라마보다 훨씬 더 거지같은 현실을 전하는 시궁창의 황제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건 그냥 양아치 부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회사 직원들한테 밥은 안주고 계속 일만 죽어라 시켰더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당장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저희 남편 회사 망하는 건가요? 원제 직원들한테 식사 제공 안하는게 잘못된거에요? 먼저 방탈하는거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 이러는거니까 양해 바라며 또 조언도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저랑 저희 남편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중인데요. 남편이 사장이고 저는 뭐 그냥 공동대표에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 방침상 직원들한테 식사는 물론이고 식대지급도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한지 겨우 두달된 신입직원 한명이 왜 밥을 안주냐. 그리고 뭐 본인 급여 명세서를 보더니 사대보험 외에 총 8천원이 부족하다며 걔 난리를 떨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이 8천원 분명 직원들 장갑가격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러자 이 직원이 더 흥분을 하고 아니 장갑은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떼요 이러면서 사기가 어쩌고 저쩌고 노동청에 고소를 하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게 저희는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말도 안되는거라며 소리를 지르고 아 그리고 또하나 저희는요 장갑뿐만 아니라 커피 믹스값도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데 공제를 하는데 이거 역시 딴지를 걸며 지금 고소를 하겠다니 많이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와우 식사 제공도 안하고 그도 모자라 커피 믹스랑 업무에 필요한 물품도 공제를 한다고? 이러니까 땡 손은 절대 들어가는게 아니라고 완전 그지같잖아. 전에 단기 알바할 때 당시 70이 넘은 우리 할배 사장님은 직원들 4명 모두 자기 원하는대로 먹을 수 있게 믹스, 카누, 아이스티, 율무차 전부 다 갖다 깔아놓고 중식은 물론이고 간식도 상시 제공해주고 뱃 터질 때까지 주시더라고. 장갑이랑 앞치마, 신발 등등등 모든 물품들 다 제공하고 고작 2, 3주 정도 일하는 단기 알바한테도 되게 잘해줘요. 명절 선물로 사과 한 박스랑 다른 선물도 챙겨주셨거든. 그때도 참 좋은 할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역시 많네. 역시 우리 할배 사장님은 천사 그 자체였어. 세상에 공장에서 장갑값을 공제한다니 미친것들 확 망해바래라 그냥. 네 됐으니? 저기요. 기술자들한테는 월급으로 500이상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양심 없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뭘 알고 욕을 하든가. 2번? 양심? 아니 니네 부부한테 그런 게 어딨어요. 기술직이라 500이 넘는 거 그거는 그분들 능력값인 거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 쓰이는 비용은 니들이 부담을 해야지. 이건 그러니까 다른 사무직한테 A4 용직값을 공제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2번? 아니 양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랄지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마인드가 썩었네 그냥. 다 보여? 3번? 이런 것들은 그냥 확 망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4대 보험까지 떼는 거 보니까 정규직인데 이게 일개 알바도 아니고 자기 회사를 위해 애써주는 사람한테 장갑 하나 커피 하나 공짜로 못 주냐? 밥도 안 주고. 게다가 여기까지 글까지 올리는 걸 보니까 이 아줌씨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아예 모르는 걔 도라이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2번? 아니 근데 믹스 커피 값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산정합니까? 커피 믹스 안 먹는 사람도 월급에서 공제를 하나? 그리고 하루에 한 잔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섯 잔 여섯 잔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는 겁니까?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네 됐으니? 그런 거 없고 그냥 한 사람당 5천 원씩 공제하고 있어요. 지구원이 총 열여섯 명이고 다들 커피 마시니까. 드댓글 뭐라고? 5천 원 공제한다고? 정말이야? 야 진짜 개 양아치다 이거. 아니 니들이 인간입니까? 3번 독하다 진짜. 그냥 내 커피 따로 갖다 놓고 먹고 말지. 5천 원씩 떼니까 이거는 뭐 안 먹고 싶어도 억지로 먹겠네. 장사하냐? 4번 뭐야? 진짜 신기하네. 아니 장갑값을 공제한다고? 야가치 중에서도 제일 생 양아치요. 커피도 밀스커피 5천 원 공제한다고? 이야 정말 대단하구만. 3번 휴먼 미쳤습니까? 장갑은 공짜로 주는 게 맞아요. 그거 업무용이잖아. 또 커피도 그래. 공짜로 제공해야지. 사람 부를 줄 모르네 진짜. 거기 일하는 사람들 계속 관두고 그러지 않아요? 나라면 여기 절대 안 다닌다. 네 됐으니? 현장 직원이 16명인데 평소 뭐 한두 명 정도만 변동이 있을 뿐이지 다들 저희랑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2번 저기요. 그 사람들이 10년 넘게 해왔다고 사장이 그리고 사모인 네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걔 더럽고 치사하지만 각자의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와 사정으로 꾸역꾸역 참고 다닌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나저나 니들 아주 오래 사시겠습니다. 직원들이 뒤에서 욕 엄청 할텐데 자기들만 모르고 있네. 눈치 더럽게 왔어. 3번 그러면 아줌매미께서 다방 내지 마냥 미스커피 타주고 한 잔에 천 원씩 받는 건 어때요? 어? 이거 완전 4번 4번 야 이 아줌마 대댓글 다는 거 보니까 주작이 아니라는 건데 완전 충격이야.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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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미친 아니 사장 부부가 이러고 있는데 직원이 뽑혀요? 이게 말이 돼? 6번 커피 믹서도 그래. 그 100개짜리 2만 원 정도 하지 2만 원. 겨우 그것도 못 사주면서 뭔 사업을 한다고? 예 앤병 7번 저기요. 지금 써놓은 사항들 모두 근로계약서에 작성돼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제대로 지급해요. 업무상 필요한 물품의 지급은 사업주가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걸 떠나서 고작 장갑이랑 커피 사줄 돈도 못 벌면서 뭔 사업이야? 야 이 잡겼더라. 말은 하늘에 내리치는 벼락이나 쳐맞아라. 8번 그냥 너희들 자식새끼들도 나중에 반드시 꼭 니들 같은 사장 만나길 바란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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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직원한테 날지한다고 말을 하는 것부터가 참 놀랍네. 아르바이트를 해도 커피 믹스랑 장갑 정도는 회사에서 내주는데 이거를 직원 월급에서 깐다고? 이거를 아니 도대체 무슨 욕을 쳐먹고 싶어서 이러고 사는 걸까요? 왜 그러니? 10번 내가 말이지 거지같은 회사 이야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또 이 정도로 미친 회사는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네. 저기요 자작이 아니라면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일을 시켰으면 밥은 줘야지.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도 밥은 주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또 장갑도 그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물건인데 그걸 까고 있네. 어? 확 까버리라. 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부메랑 돼가지고 다 돌아와요. 천벌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추가?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댓글 다세요. 저희라고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나요? 지금 공장 차린 지 13년 됐는데 처음엔 우리도 식사 제공 다 해줬고 당연히 공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냐. 그게 다 직원들 때문입니다. 커피 믹스 한 박스 사다 놓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마시고 없고 장갑도 마찬가지. 심지어 이걸 집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루에 다섯 개 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저희 회사 비록 작은 회사인 건 맞지만 플랜트 제조업체로 저희 신랑 기술 좋고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본인들이 한 번 해보세요. 사업을 해봐. 그리고 이런 꼴을 당하고 화가 나나 안 나나 한 번 해보라 이 말이야. 대댓글. 아이고 핑계되는 꼴하지 마라. 하치 예상도 안 벗어나는구만? 그렇구만. 아니 그래 뭐 커피는 많이 마셔가지고 그렇다 치고 장갑은 집에 몰래 가져가니까 뭐 그렇다 치자 일단은. 근데 밥은 뭐냐? 뭐 밥도 집에 몰래 가져가더냐? 어허? 에라이팅. 2번. 야 예전에 다니던 점직장 사장 같은 년이구만? 그 인간 지 술 처먹고 담배 피우는 돈은 안 하껴도 자제 사는 돈은 10원만 차이가 나도 완전 발악을 했거든. 그런 밴댕이 소갈딱지들은 그릇이 작아가지고 사세 확장 절대 죽어도 못하죠. 그래 평생 그렇게 커피 장갑값 아껴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나 한 번 두고 보자. 끄이 끄이. 3번. 끝까지 헛소리만 해대고 있니? 아니 밥을 왜 안 주냐고 밥을. 일하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하루 빨리 탈출하길 바라요. 4번. 장갑을 낄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도 장갑값을 공제했다. 이건 100% 노동법 위반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좋게 조언해줄 때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피통 싸고 울지 말고. 5번.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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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믹서 사다 놓고 그게 얼마나 빨리 닳는지 몰래 눈여겨보면서 일을 빠득빠득 가는 게 사정 부인의 수준이라니. 끌이 끌이 야 진짜 민망하고 쪽팔리는 일입니다 아줌마. 혹시 아줌마 자식들은 니들이 이러고 사는 걸 알고 있어요? 어? 6번. 아니 잘못됐냐고 물어봐가지고 잘못됐다 하니까 뭐라고 니들이 해보라고? 아니 이 아줌마 미친나? 어? 7번. 자기 행동 합리화 시키려고 추가금을 올렸는데 헐 오히려 더 큰 자폭이 돼버렸네? 어? 아니 남편한테 능력이 있으면 뭘 알아. 마누라가 완전 개빠가사리 수준인데 말이지. 꼴에 공동대표 직함 달고 직원들한테 갑질하지 말고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해라 이 말이야 이 아줌마야. 변기통 열심히 닦고 휴지나 치워. 그게 니한테 맞는 말이야. 일이라고 맞는 일. 8번. 주소 불러봐. 장갑이랑 커피 사줄게 이 거릉뱅이야. 9번. 남편 기술 좋고 거르처럼 많지만 커피랑 장갑. 장갑값. 그리고 직원들 밥은 못 주네. 곧 망하겠네 뭐. 그냥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언이 안 먹히죠. 그냥 주작이길 바랍니다. 다른 말은 못하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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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